2013년에 학벌은 3103 이거만 와 와 와 나게 난 공부 안 쳐쩌하게 땀 싸우면서 남 시선 안 보고 나야 맘 가는 대로만 하는 삶 살다 보니까 선생님들 관점에 난 없지 현실감 수업 내용 대신 와무 필기 펀치란에 밀주치기 이런 하습 방식이 틀린 적 없음에도 반성해야 할 가사는 진짜 많아서 가사를 꽉꽉 채운 감지자 암기를 하고 외우는 단어 보다 훨씬 많은 단어들을 뺏고 다녀서 하루 여섯 시간씩 좀 지쳐서 쉴까 싶다 가도 버젓이 다시 몰입하고 보시다시피 재밌어서 이 방식 고소한 지 어연 3년째고 아마도 나를 그 별 상관이 없을 학점제도 먼 대학이 부터는 여쩌서 100억을 갖췄대도 난 내 힙합적 태도 이것에 만족해 더 애초에 수준 떨어졌던 수 숫자와던 안침에서 얻어냈던 수 예상적인 생각 없이 랩에 맞고 주원할 수 있던 덕에 내 행복은 상향 평준 중요한 건 배운 뭐든 뭘 배우고 푼까 머리보든 맘을 채울 그 뭔가가 확실해진 순간 전념할 수 있는 행동력 맞는지 틀린 지를 알게 돼 직접 해보면 물 받았지 대책 없는 무식한 놈취 맞아 난 내 믿음 외에 따라 one the plan B 난 주관없는 정답보단 주관있는 오답지를 제출하고 우린 1등보단 웃는 꼬치를 원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너의 맘 가고픈 거에 계속 우리 걱정은 그냥 원생 다음에 널 맞추기보다는 그냥 세워야 해 난 당이다 다운을 다 뻔하네 그럼 세워야지 나의 끝 3년 전부터 변함없던 장래 힙만큼 꿈키와 마찬가지로 꿈도 성장해 이만큼 주변 신선이 바뀌었지 장면이 맘쯤 믹스트 빼고 선입견들은 완전히 반쯤 난 목표가 뚜렷했지 그래서 더 비웃음고 취함고 내 목표를 제시한 곡 힙합과 뉴스톡 대책 없던 만큼 이거 말고 방향이 없네 부족했던 만큼 노력하고 상향 지원해 실로 상담의 결과는 외로 간단해서 내 방향성은 더 큰 무대 위로 간다는 답뿐이었고 무대 위 조명빛을 조차 수시로 열심히 해서 정시에 맞춰놓자 난 랩을 할 뿐 매일이 시험 속 물어볼까 너는 보는 시험이 더 쉬웠어 모둘겠는 문제 너나 나나 그냥 찍었어 또 내 문제 직접 다 내리고서 난 풀었어 성적이 떨어지만 한소로 내 고민에 대한 것은 무십을 하지 불가정보인 듯이 말하지 그들에게 내 음악은 무십한 가치 친구들은 억지를 깨서 꿈꿈치 못하고 새벽 두심을 가지 노트를 꽉 채워도 자존감은 작지 깜찍 그심은 아직 너희에겐 필요해 숨 쉴 틈에 바라보는 건 네 목표가 아닌 눈치뿐니 눈으로 네 앞들은 몸박만의 견눈질 눈 똑바로 뜨고 봐 내가 어떻게 걷는지 가기 싫은 길을 뚫어봤자 언젠가는 뒤쳐져 차례를 천천히 내 길을 걸어 거북이처럼 Where be no day 거북이 웨이스에서 놀았어 넌 말이잖아 왜 자꾸만 남들의 눈치와 겨워 입시 경쟁으로 치면 난 합격한 우겠지 이 천벽에 보는 공연에 나 홀로 무대 위 만약 내가 성적이 못 맺다면 지식사 공식까지 몰라도 잘 알아 내 방식에 쌍날 학생 다음 관 거리가 먼 학생 그래 전교생 중 가장 나답게 사는 학생 너와 같은 학벌이 있을지 몰라도 나 같은 학생은 오직 나뿐인 걸 알아 도라시 내 학벌은 31035 수업 시간엔 오히려 몸살이고 사라 학생 신분에 거리버려 상긴 걸 알아도 내 방식대로 숨쉬는 이삼이 고마워 원하는 거래 제일 중요한 건 너의 맘 배고픈 거래 간절히 걱정되는 이삼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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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버튼 다음에 널 앞식기보다 해 늘 세워야 해, 당장이라도 나은 권한의 권한이 권한이 권해원야지 나의 궂'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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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원하는 거래 제일 중요한 건 너의 맘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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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가거픈 거래 조기 걱정되는 이삼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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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더iß인 다음에 널 앞식기보다 해 널 세워야 해 난 다기나 다운 다 떠난 일곱 채워야지 나의 구역 널 세워야 해 난 다운